비웠는데 다 비웠는데 뭐라고요? 다 비웠는데요 뭐죠요? 작은 호래기 작은 호래기요? 네 작은 호래기가 안보이는데 아니 오른쪽쪽 요만한 건 안돼요? 돼요 요만한 것도 돼요? 네 갑니다 코가 근데 코 좀 닦아야 되는데 맛있어요? 어때요? 이 정도면 괜찮아요? 네 오 최고네 회가 좋아요? 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안녕 안녕